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친구들의 겨울방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등급의 겨울방학을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생님이 첫 번째 준비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총 가장 제일 많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이 정기고사 4번은 당연히 치르게 되실 거고요. 자 모의고사 4번을 포함해서 총 8회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근데 크게 시험의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이름이 되게 길죠. 전국연합학력평가 줄여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모의고사라고 얘기를 하는 이 시험을 분기별로 치르게 될 거예요. 3월, 6월, 9월, 12월. 자 사실 3월달 모의고사는 애들아 중학교 때 그 시험 범위 있죠. 네 중등 과정으로만 전체 100%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6월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의 수학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점차 누적 범위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네 이 시험은 네 학생부에 기록이 안 됩니다. 요게 이게 사실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정기고사를 설명해보면 정기고사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내내 치렀었던 시험이죠. 총 4번의 시험을 치르게 되고 기간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선생님이 이제 이 시험 기간을 이제 적어가지고 왔거든요. 네 학생부에 기록이 됩니다. 얘는 학생부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학생부에 기록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대입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될 때 대학교 입시에 이 학생부에 기록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고등학생이 되면 이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시험이 바로 내신고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반면에 모의고사는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도 이제 가르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네는 내신고사 모의고사 뭔지는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의고사 그거 큰 시험지로 보는 시험 아니냐고 맞아요 큰 시험지 근데 얘도 큰 시험지로 시험 치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제목에서 알겠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잖아요. 전국이거든요. 규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똑같은 시험지를 치르는 거예요. 이건 학교마다 다른 시험지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정말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의 학력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교육부가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 그런 정보 획득의 목적도 있는 시험이 되겠고요. 대신에 학생부에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되지 않나요? 하는데 하나도 기록은 되지 않거든요. 선생님 이걸 꼭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기도 한데 여러분 일단 시험은 모든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다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면 내 실력을 점검하고 객관적인 위치를 판단할 수 있고 보충 보완하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누적이 되니까 지난 과정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선생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모의고사 시험은요.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의 4점짜리 문제가 난이도 있는 문제, 심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그 문제들이 변형이 되어서 네, 어디에 나올까요? 그 모의고사 심화 문제들이 변형이 돼서 자, 내신고사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대비한다, 공부를 한다라는 건 단순히 그 모의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난이도 있는 문제에 나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신에서 결국은 좀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에 효과가 있는 시험입니다. 공부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공부의 중요성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모의고사 대비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심율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고사의 이제 출제 범위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는 총 6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등수학인데 그 수학 부분을 고등수학 상과 하로 나눠서 이거를 1학기 과정에서 주로 이거를 2학기 과정에 주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항식에서부터 방정식까지 부등식에서부터 도형의 방정식까지 해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집합과 명제에서부터 함수까지 함수 뒷부분에서부터 순열과 조합까지를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로 일반적으로 내는데 이거는 사실은 또 우리 학교가 시험을 어떻게 대지는 알 수 없어. 어떤 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에 도형의 방정식부터 시작해. 그런 학교도 있어. 그래서 내 학교가 이 선배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 학교가 내가 들어가게 돼, 입학하게 될 학교가 시험을 이제 어떻게 특별하게, 좀 특이하게 과정을 이제 변형해서 내는지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이제 이 단원명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항식, 방정식과 부동식, 도형의 방정식 이런 단원들, 이 목차들 딱 6개밖에 안 되거든. 이 목차들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조금 여유 있을 때 찬찬히 훑어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막 이렇게 뭐 1월 달에 막 이렇게 닥쳐서 친구들도 막 진도에 막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급하게 보는 것보다 차근차근 좀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수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어느 수준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예습을 해야 되느냐? 이 방학 동안에 선생님이 지금 이 준비한 퀘스트는 여러분들의 12월 뒷부분 그리고 1월, 그리고 2월까지를 딱 잡아놓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예습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네, 개념 완성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 나오는 모든 개념에 대한 습득이 다 이루어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 유형, 필수 유형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는 정도까지 그래서 교과서 연습 문제가 80% 해결되는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 목표를 잡으시고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어디까지요? 선생님이 아까 1학기, 1학년 과정을 보여드렸잖아요. 총 6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못해도 함수 정도까지, 함수 앞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거는 2학기 과정인데 그거를 지금 하나요? 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름방학은 말도 못하게 짧거든. 진짜 짧아. 근데 그 안에 여름방학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2학기 과정을 처음으로 보고 있다라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게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쉽지 않겠지. 그치?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렵지.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게 변별력을 주는 시험을 여러분들 치르게 되잖아요. 정말. 적나라하게 내 등급이 드러나는 시험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단 한 번 하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네, 힘든 일이야. 그치? 개념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유형들도 변별력 있는 문제들도 많이 연습하시고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된 기출 문제들 변형서를 가지고 심화 문제도 연습을 해놔야지 그리고 반복 복습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상과정 하고 나서 그리고 고등수학 하의 함수 부분까지만이라도 되어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여러 스텝의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의 이제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 이제 어떤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처음 이제 수업을 이 과정을 시작한다. 내가 고등수학상을 처음 해요, 선생님. 그런 친구들은 근데 당연히 개념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세요. 개념 완성 수업에 개념만 있지 않거든요. 핵심 유형, 필수 유형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제 문제, 중단의 연습 문제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 한 권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올라가시는 거고 선생님 수업의 개념 완성 수업은 메이키드 라이트 수업이 있습니다. 수학 상으로만 46강, 수학 하 과정으로 33강 합쳐서 이제 79강, 약 8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업이에요. 이거를 잘 목표를 나누어서 분량을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되 분량을 나눠서 공부를 할 때 이 수업 듣는 걸로만 계획 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복습하는 시간까지 같이 넣어서 계획표를 짜시면 되겠고 나는 이제 개념서 공부가 한 번 끝났다는 친구들은 유형서 공부를 시작하실 건데 문제 완성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도형의 방정식부터 시작하는 거 좀 강추해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뭔가를 계속 시작할 때 다항식 다항식 다항식으로 시작하다가 힘이 빠지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크게 앞반원이라 관련이 있지 않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은 특히나 1학기 기말고사 과정의 시험범위거든 근데 진정한 승자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력 최고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의지가 막 불타오를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괜찮은 학습 방법이 또 될 수 있어요.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알겠지? 자, 선생님이 이제 유형서 수업 중에는 전통적인 유형서 수업, CPR 유형서를 가지고 수업하는 메이키 솔브 수업이 있고요. 자, 유형서의 약간 압축 버전입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을 다 하고 나서 어, 난 유형서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 그런 친구들이라면 메스코어 수업을 가지고 단기간에 모든 유형을 섭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사 문제를 다 뺐거든요. 알겠죠? 유형을 좀 빠르게 유형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는 개념서도 공부를 가 됐고 유형서에 있는 웬만한 유형들도 내가 이제 이렇게 다 장착이 된 상태다. 자, 그런 친구들은 모의고사 기출을 가지고 심화 문제, 실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친구들은 내 심율, 모의고사 기출 교재를 가지고 하는 수업을 선생님이 1월 달에 개강을 할 거예요. 그 수업으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1등급을 받는 진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건 되게 단순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괜찮지? 그치? 뭐냐면 체크를 잘 하시고요. 내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반복, 복습하시면 돼요. 진짜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정말 잘 지키시면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막 장황하게 멋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야. 딱 저 두 가지야. 내가 공부한 거에서 뭐 틀린 문제. 단순히 틀린 문제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전 개념. 새로운 걸 배우게 됐는데 이게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에 자주 응용이 되는 실전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뭐 형광펜을 이용하든 포스트잇을 이용하든 빨간펜을 이용하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들여다보시면 돼요. 복습하면 돼요. 그쵸? 복습하는 과정에서는 틀린 문제만 보면 되잖아. 그치? 그 틀린 문제가 뭐 실수했었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내용을 몰라서 틀렸었던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놔도 되고 신기하게 있잖아. 뭐 이거는 너무나 사소한 계산 실수로 해서 틀렸던 문제인데 그 문제를 다시 풀잖아. 그 실수로 다시 하게 되거든. 이겠지?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뭔가 계속 틀리는 그 경향들이 교정이 될 수 있어요. 그쵸? 잘 체크하시고 또 반복하시면 됩니다. 딱 그 두 가지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만든 교재를 단권화 하셔서 이걸 3월달에 본격적으로 정말 내신 준비를 위해서 달려야 될 때 그 교재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단권화를 하기 위한 공부를 지금 이 시기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차근 2월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수업에서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